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헬스장의 운영 방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사망사고가 나온 곳이 어떤 헬스장이었습니까? 24시간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여성 전용 헬스장이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딸과 함께 해당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낮에는 1대1 수업인데다가 밤에는 24시간 자유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오후 8시 반쯤, 50대 어머니가 혼자 헬스장을 방문했고요. 평소라면 모녀가 함께 운동을 갔겠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머니 혼자 갔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헬스장을 찾아갔고, 딸이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는데요. 사망자에게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관리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방치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인 헬스장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관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네, 가족들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정말 아무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인 헬스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헬스장 형태입니다. 평소 강습이 있을 때만 강사들이 머무른다고 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회원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잠금장치가 달린 쇠문을 열면 누구나 회원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헬스장 운영 업주가 비밀번호를 회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CCTV조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CCTV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사망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같은 무인 헬스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이상, 그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최소한 1명 이상의 관리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관련해서 해당 무인 헬스장의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4시간 내내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헬스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 체육시설 전문가는 이 사건 파일 24 제작진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인 헬스장이 계속 막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 계속 인건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자 배치라든가 또는 어떤 무인이었을 때에 보완돼야 될 새로운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이게 올라와서 이것이 이제 실행 단계로 진행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 요즘 많이들 이용하신다는 이 무인 헬스장이 아예 제도권 바뀌다, 이런 소리도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무인 헬스장에 대해서 단속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헬스장과 같은 체육 단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담당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게 되면 개업을 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고요. 이번 사망사원안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관할 지시 자체가 사관안 뒤에서야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자에 대해서 부검을 하은 뒤에 사인을 구명할 예정이고 따라서 또 이 시설의 운영상에 불법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책임을 꼭 가려줘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거운 거를 들어올리는 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 만큼 그 전에 안전이 안전이 먼저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